아인슈타인의 기차 안에는 좀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다. 가운데 빛을 내는 광원이 있고 양쪽으로 같은 거리에 빛을 반사하는 반사기가 있습니다. 단추를 누르면 빛은 같은 거리만큼 가서 동시에 반사됩니다. 밖에서 봐도 마찬가지죠. 같은 거리를 가서 동시에 반사됩니다. 그럼 기차가 빠르게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차 아닙니다. 역시 같은 거리만큼 가서 동시에 반사됩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을 밖에서 보면 이상해집니다. 아까는 동시였는데 이번엔 아닙니다. 빛은 언제나 속도가 일정하니까 다가오는 뒤쪽이 먼저 멀어지는 앞쪽이 나중에 반사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